네, 무조건 달리겠습니다. 퀵 서비스입니다. 왜 완전 빠른 사람 한 분 있죠? 아니, 무식하게 빠른 놈 하나 있잖아요. 한 놈 있죠? 진짜 살구다니? 천하의 양의 비수가 퀵서우스요. 아이러니하네. 빨리 추라내, 시간 없어. 헬멧에는 폭탄이 장착됐다. 근데 내 요즘 헬멧 안 썼는데? 그러게. 명심해라. 30분 안에 물건을 배달하지 못하면 헬멧은 터진다. 니 뭐야, 이 새끼야. 무슨 소리야, 그런 소리 알아? 우리 지금 폭탄이 배달하고 있는 거라고. 김지수는 기존의 경찰 병력을 절대,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. escv. 스의! 한 기술 떴다. Great listened. 미군ся! 미군에서 3zan 및 이 CBS 아기! 으어어어어!! 인진이 200이 넘습니다. 국가필 이상으로 하더라도. 으아악!!! 소르지가 않게 왜... 뭐야? 퀵입니다 누가 보냈는데? 폭탄제 중심 나가!